그 애새끼 말입니다. 애새끼인지 나버린지 나는 몰라! 쳐라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놈까지 일어난 연휴를 모르겠구나. 보았으면 보았다, 있었으면 있었다. 그 말만 하면 되지 않느냐? 나리. 그 애새끼 말입니다. 그 애새끼 말입니다. 못 봤는뎁쇼. 이놈이! 그만하십쇼. 그만하십쇼. 자네 왔는가? 제가 맡겠습니다. 사상께는 비밀로 해두지. 가자! 이리 셋이 모이니 벗을 맞는 듯 반갑구나. 세상 모르고 방정떤 민원부터 시작해야겠다. 먼저 스마트폰 버리고 질문은 그 다음에 하겠다. 생명 trifle Tanji Golf 목으로 피하실 수 있으시겠네. 그것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. 함께 있던 여자가 원손을 데리고 있다. 인도 식는다. 시작해라. 내일이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. 내가 죽어. 나는 안 죽어. 대기라. 내가 업어서 키운 놈들. 너 하나 빼고 다 죽었어요. 내가 너 구해줄 거야. 이번 일로 양반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우리 같은 청것들은 세상이 뒤집힐 거라는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. 내가 가르쳤잖냐. 은혜는 못 갚아도 원손은 꼭 갚는다고. 이런 체증. 천지호인가. 네 놈이나 네 놈 패거리들이나 하나같이 눈빛이 불량하구나. 기억해라. 네 놈이 죽는 날. 내가 거기서 했을 테니까.